안녕하세요. 다수 최상일입니다. 이 책이 무엇이냐 사는게 무엇이더냐 한 번 왕박하는 책 의회를 하지마 이런저런 미련도 가만히지마 세상에서 부담받은 시간 지나도 찾고 사는게 인생이 거죠 해도 말하고 말 받아도 이해하며 사는 거야 눈물 눈물 웃으면서 살아 온 거야 3자리 그렇죠? 여러분들 뼈지사시 하십시오. 참고사는게 인생인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이 무엇이냐. 사랑이 무엇이냐.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후회를 하지마. 이런저런 미움도 갖지마. 사랑이 무엇이냐. 세상에서 고단한 삶의 시간을 잃지 않아. 아껴주는게 사랑인 것이네. 또한 그 말만 해도 이해하며 사는거야. 눈물눈물 웃으면서 사는거야. 세상에서 고단한 삶의 시간을 잃지 않아. 또한 그 말만 해도 이해하며 사는거야. 눈물눈물 웃으면서 사는거야. 눈물눈물 웃으면서 사는거야. 웃으면서 사는거야. 다음은 오늘처럼 오늘같이 체육대 이렇게 저러분들 모시고 좋은 날 오늘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랑이 무엇이냐. 사랑이 무엇이냐. 사랑이 무엇이냐. 사랑이 무엇이냐. 사랑이 Empress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 저를 바라며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 하여 음 음 음... 당신이 그리올소 고통이 없어요 내 세계에 당신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틀려도 지금 문 담아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잊지 말아주 사랑했던 사랑아 오늘 저녁이나 보며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 오늘 저녁 화나면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다려 Denise 감사합니다.